임재일씨 일단은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형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형이랑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떨어져 지냈어요 형이 운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떨어져 살았었는데 언젠간 떨어져 지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자주 못 봐서 좀 아쉽지만 지금 형이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꼭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은하할게 고마워